우리 루나가 워낙에 이 월드 와이드 아이돌이다 보니까 속도가 참 좋네요 멤버들끼리 사이는 좋은가요? 이 집에서 그쪽 반기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으니까 웬만하면 가구처럼 지내세요 LA 사셨어요? 그럼 남자친구는 지금 있는가? 그만 그만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제 방인데요 절대 건들지 마세요 불편하니까요 심지어 여자라면서요 좀 불쌍식하니까 불쌍식이요? 아유 됐습니다 말해봐야 내 입만 아프지 그러다 결국 야 이 집은 개나리 마라 거리동 새끼들아